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의 피해 방지를 위한 여러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현실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실 분이라면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이 많아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살집을 구하실 분들이라면 꼭 보셨으면 합니다. 바로 내용 보겠습니다. 관계 부처에서는 전세사기의 유형을 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깡통전세, 임대인이 세금 체납 등을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의 대학력이 전입 확정일자 받은 다음날 발생함을 악용한 경우, 그리고 소유자가 아님에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4가지로 나눠서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사회 초년생 분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집을 구하다 보면 이게 등기부상 안전한 집인지, 임대인에게 채무가 많은지, 위반건축물은 아닌지, 너무 높은 시세로 내가 거래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가 어렵죠. 또 여기저기 분산된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데 그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아파트라면 동일한 물건이 많아서 비교를 해보면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세금이 비싼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요원합니다. 그래서 자가진단안심전세 앱을 개발할 예정이 있고요. 내년 1월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입주하려는 주택에 적정한 시세가 얼마인지, 악성 임대인은 아닌지 등을 계약 전에 미리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등에서 중요한 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도 한 번에 파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편리하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 누군가가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전세로 집을 빌렸어요.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등기부도 확인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깨끗했어요. 그렇다면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내가 가장 선순위가 돼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등기부상에 나와있지 않은 권리가 여러분보다 앞서서 배당금을 타갈 수가 있어요.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제가 단위TV에서 운영하는 인클 홈페이지에서 진행중인 경매 정규 수업시간에 알려드렸던 경매 진행시 배당표입니다. 여러분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전입신고하면서 이사를 들어가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잘 살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법원 경매가 진행된다는 우편물이 날라옵니다. 나는 등기부가 깨끗한 상태에서 들어왔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틀린 경우가 꽤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전세로 들어간 집을 누군가가 낙차를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법원에다가 돈을 지급합니다.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거죠.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 표에 따라서 이 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런데 이 표에서 전세로 들어간 임차인의 보증금은 대부분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세로 들어갔다면 대부분은 이 7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고 되어 있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면 무조건 안전하게 보호가 될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보다 앞선 권리가 앞에 6개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요. 특히 당의 세라는 이 세금은 무조건 7번보다는 빠르고 그 외의 세금인 조세채권과 공과금, 보험료 이런 것들은요. 법정기일이 7번보다 빠르거나 같으면 혹은 납부계한이 빠르거나 같으면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등기부가 깨끗한 상태이더라도 이와 같은 세금 체납, 공과금 미납 등은 있을 수가 있어요. 임차인의 입장에선 확인을 못합니다. 등기부만 보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잉클에서 제 경매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지금까지는 임대인이 알아서 체납세금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세금 체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이런 좋은 정보가 생겼음에도 몰라서 요청을 안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회 초년생 분들이 혼자 살집을 구할 때 자주 만나게 되는 것이 이러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보통 빌라, 원룸, 투룸 이렇게 부르는데요. 외형상 비슷한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큰 차이가 있어요. 만약 이 왼쪽 사진의 건물이 다세대 주택이라면 이 각 호수마다 소유자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경매 진행이 되면 그 해당 호수 한 개만 경매가 진행되는 거죠. 임차인이 거의 한 명입니다. 그런데 경매 진행되었던 이 건물은 실제로는 다가구 주택이에요. 건물에 층별로 여러 개의 호수가 존재하죠. 현관문도 다 따로 달려 있고요. 그런데 이 건물 전체가 한 명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다가구 주택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여기는 한 개 호수마다 소유자가 다르고 여기는 전체 호수가 한 명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건물에 굉장히 많은 임차인이 살겠죠. 이 다가구는 감정가가 약 23억 그리고 1회 유찰돼서 최저가는 약 16억입니다. 등기부를 보니까 가장 선순위로 11억 4,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주택 임차권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서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모두 나가신 분들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은 임차인도 많이 있어요. 이분들 대부분이 월세가 아닌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호수당 적게는 1억 2천에서 많게는 1억 5,5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이 있어요. 뒷장까지 보니까 이 다가구 주택 한 개 동에는 15명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가 19억 9천만 원이에요. 20억 가까이 되네요. 거의 감정가에 가깝습니다. 다가구 주택이 경매 진행 시에 임차인들은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요. 종종 볼 수가 있는 경우죠 이게. 임대인이 경매 넘어가기 직전에 월세가 아닌 전세로 보증금을 땡긴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임대인이 세금 체납이나 공과금 미납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지 않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행히 앞으로는 세금 체납 사실과 임차인이 여러 명이 있다면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요청할 수 있고요. 이를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도 반영한다고 하네요. 전 재산을 날리는 억울한 임차인분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까지는 임대인이 세금을 잘 내다가 그 이후에 세금을 체납할 수도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 이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는데요. 이를 어기는지 여부를 임차인이 알기 쉽게 바꾸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매물을 신고할 수 있도록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로 지어진 빌라는 적정한 시세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매매가격을 실제보다 더 높게 부풀려서 전세금액을 더 높게 받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매매 가능한 가격을 적정 시세가 반영되도록 해서 깡통전세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연립다세대주택에서의 전세가율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 낙찰 현황을 시군구 단위로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경매 낙찰되는 가격은 아무래도 매매가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가격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죠. 다음 주택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액이 상향될 예정인데요. 아까 본 것처럼 선순위에 근저당이 있고 그 이후에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후순위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액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만족한 소액 임차인인 경우에 그러니까 보증금이 좀 적은 거죠. 보증금 중 일정액을 먼저 배당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약자에게는 법적으로 이렇게 세치기를 인정해주겠다 이런 말인데요. 물론 전액은 아니고 일부 금액만이에요. 이를 더 상향시켜준다는 겁니다. 이 금액도요. 제가 만든 소액 임차인 범위표를 잠시 살펴볼게요. 어떤 주택이 있고 최선순위의 담보물건 예컨대 가장 빠른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이 표에서 기준위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만약 2010년 10월에 근저당권이 최초 설정되었고 그 물건이 서울시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보증금이 6천만원인 임차인이 이사를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임차인은요. 6천만원으로 소액 보증금 범위 이내로 들어오죠. 7,500까지니까요. 이 중에 2,500만원을 선순위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먼저 배당을 해주는 거죠. 이 금액은요. 전국적으로 전월세 보증금이 점차 올라감에 따라서 계속 상향되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현재 2022년 9월 기준으로 서울시는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5천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더 상향시킨다는 것은요. 임차인의 권리를 더 크게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으로 임차인의 대학력을 보강하겠다고 합니다. 대학력은 어느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제3자에게 예컨대에 바뀐 집주인 혹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이 자신의 보증금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이 사람이 줄 때까지 이 집에서 버틸 수 있는 권리예요. 이 대학력이라는 권리는 등기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막강한 권리죠. 그런데 맹점이 있어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한 다음 날 00시에 발생합니다. 반면에 은행의 근저당권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것들은 당일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 있는 예시를 보면 임차인이 6월 1일에 먼저 계약하면서 확장일자를 받아 놨어요. 그리고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오후 1시에 했는데 7월 1일에 했죠. 그런데 이것은 7월 2일 00시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날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16시에. 더 늦죠. 그런데 등기 당일날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은 7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하고 임차인의 대학력은 7월 2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국 경매가 진행되면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보증금을 전액 다 못 받아도요. 등기부에 아무것도 없어도 생기는 임차인의 이 권리는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 강의 자료로 한 번 더 머리에 입력하고 가실게요. 대항력은 누구에게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인데 전입신고하고 이사를 모두 마친 때 다음 날 새벽 0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당일이 아니고 다음 날이에요.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대항할 수 있는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이지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경매 절차에서요. 여기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필요한 건데요. 이렇게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경매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이것은요. 전입신고와 이사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모두 갖춰야만 발생합니다. 아래서 보는 것처럼 이 세 가지 기준 중에서 가장 늦게 갖춘 것을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네요. 그러니까 이 예시처럼 임차인이 확정일자는 6월 1일에 먼저 받았지만 우선 변제권 효력,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은 이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 가지를 전부 다 갖춘 이 시점에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경매 넘어가면 이 사람은 대항력도 없고 우선 변제권이 있긴 하지만 근저당 금액이 다 환수된 다음에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은 보증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이사를 쫓겨나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이런 맹점을 이용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준 계약서를 개선할 것인데요. 특약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 전에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해지고 임대인은 손에 대한 배장을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 표준 계약서가 실무에 자리 잡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본인께서 하신다면 이 문구를 그대로 가져다가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은행에서 어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확정일자를 은행 측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 절차를 보완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면 자력으로 피해 상황을 회복해야 하는 일이 많았죠. 앞으로는 허그 주택 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여러 지원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피해 있는 분들이 발생하실 수가 있죠. 이런 분들께는 연 1%대의 절의로 대출을 지원해주고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보증료가 부담될 수 있는 분들께는 보증료를 추가 지원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당장 이사를 들어가기로 했는데 사기당한 것을 이사 당일에 확인한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 급하게 주거지를 찾아야 할 때는 마찬가지로 허그에서 임시 거처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물론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요. 그리고 부처별 공조를 통해서 전세사기를 단속할 것이고 가해자에게는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요. 이 표를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기가 나와 있거든요. 정부 부처에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 조만간 실현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을 구하는 당사자 스스로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제도가 정착되더라도 경매 진행 과정에서 내 보증금을 전부 환수받지 못한다면 나머지 금액은 정말 회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파산 지경인 임대인에게 돈 받을 사람이 이미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경매 넘어간 이 재산 말고 이미 다른 재산은 없을 수도 있어요. 피 같은 종잣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못 돌려받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몇 번은 꼭 부딪혀야 하는 내용이고 수천에서 억단이 돈이 가는 일이 부동산 거래 혹은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무 교육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중고등학교 때 경제 시간에 꼭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피해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과 같은 서류상 이상이 없는지 서류에 나타나지 않은 위험은 없는지 내가 살 집이 경매나 공매 진행될 경우에 보증금이 안전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으려면 서너 시간 정도만 경매 공부에 투자해도 사기당할 위험을 확연히 줄일 수 있어요. 구독자분들이나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만이라도 행여나 전세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더 특별한 대책을 시행 중인데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서울에서 집을 구하실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